Here we go, 슈가! Here we go! 아 잘하네. 지금부터 만났네. 균형감각이야. 야 진짜. 잘한다 형 잘한다. 잘한다. 진짜 손톱 타겠다. 손 타. 슈가야. 손가락 점점 구분해지는데? 손톱이 타. 손톱 안 깎아도 되겠다 형. 대박이다. 이거 진짜 쉬워. 이거 손톱을 다 깎아지지 않나? 나 이거 한 5분 이상 해본 것 같아. 아 민혁 다시 한 번 점진업. 아 대단한 드리블. 자 다시 점진업. 자 이현. 아 이현. 자 쉬고. 살짝 내주고 두 점 좋아요. 자 쉬고. 살짝 내주고 두 점 좋아요. 왼손은 걷을 뿐. 들었습니다. 왼손은 걷었네요. 아 그렇죠. 아 인소 선수가 역시 붙여놓고 내줄 줄 아는군요. 그렇습니다. 팔방 미인이에요. 자 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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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콤했어. 아 달달합니다. 아 오. 거의 뭐 지금 백주부님이 오셨어요. 설탕이 계속 들어가요. 설탕이 계속 들어가요. 뭐 뭐. 뒤로요? 하다가요. 스윙. 하하하하하하. 세이. 하하하하하하. 오우 야야야야. 괜찮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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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가죽공이 아니라서. 너무 가벼워요 돌리기도. 지금. 한 차에 패세요. 멍해놀어 좀 했습니다. 여러 Kunst에 dementia 도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제가 잘하는 걸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프로듀서는 가까이... 대결으로... 아미들을 보면 난리 나겠어요. 지금 프리스타일로 치고 있는 거죠? 저기 보셨어요? 슈팅했습니다. 슈팅했습니다. 넘지 마세요. 넘지 마세요. 방탄이 넘어졌어요. 방탄이 넘어졌어요. 원심력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. 계속 만들면 안되요. 마지막이 아닙니다. 배가... 반대로 되요. 어머머머머. 신기하네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